푸바오 나갈까요? 나갑시다요 아이 착해 가자 이리와 푸바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체중 재고 나갑시다 어디가 체중계예요? 바닥에 바닥에 아 이 자체가 체중계예요? 거기 지나가면 체중이 뜰 수 있게 99.5kg예요 푸바오 99.5kg 나갈아 푸바오 얼치 잘했어 어 귀여워 나간다 나간다 어 엉덩이 좀 봐 와 출근길에 막 오픈 런 이야 진짜 슈스다 슈스 저 대포 있어요 대포 무조건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음 음 어머 앞에까지 와준다 맞춰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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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만 푸드도 잡아 어 간다 해 먹으러 간다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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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템인데 앉는다 거기 또 좋은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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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지에 앉았어 어머 등을 기대고 앉는 것 봐 어머 다리 살짝 벌리고 아 어떻게 해 심지어 이렇게 손 걸치고 못 걸어요 이렇게 이 엣지 있는 모습은 뭐냐고 또 뭐 찾는다 강아지들 이렇게 먹이 숨겨놓고 놀이처럼 하는 것처럼 어지러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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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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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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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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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에이 에잉 아니 오늘 쇼맨십이 여러 가지로 약간 차려온 거 아는 것 같은데 약간 즐기는 부분이에요. 선다들이 그걸 즐기는 부분. 진짜 너무 바쁘다. 기다려. 쌍둥이 데리다. 얘네는 어떡해. 한 번 안 하고 싶다. 우리 집에서 하루만 외박하면 안 돼요. 먹을 거 잔뜩 있는데. 미녀 움직인다. 아이고 하지 마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아이고. 아니야. 저렇게 치워도 다시 온다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여기 말썽쟁이네. 거기 계속 계세요. 그대로 계세요. 어머 어머 어머. 한 대 맞으면 올라오지. 고마워. 잘 먹었어. 왜 이렇게 안 먹었어. 배불러? 엄마 거 먹고 나니까 배불렀어? 좋아 좋아. 귀여워. 팔 잡는 거 봐. 좋아 좋아.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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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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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사육사 아주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하는데. 제일 행복한 직업. 맞아요. 그래 뭐 형. 저렇게 기대는 겁니다. 웃음. 아, 어떡하면 좋아.